우연씨가 요즘 궁금증이 많아요 우연씨가 또 우영이잖아 우연씨가 궁금한게 많아가지고 세훈씨가 세훈씨 누구 같다 왜냐하면 그 집주인이 강아지들 이렇게 오잖아 태도 설치해놓으면 들어오셨어 여러분들 너무 감탄만 하지 마시고 혹시 궁금하고 있으면 질문을 해주시면 제가 다 대답해드리겠습니다 맞죠? 오늘 새벽 1시에 나와요 몽롱하게 되네 엑소의 환영 와아 백현씨 오늘 뭐 먹을 거니에요? 밥 저녁 아 진짜 어디갔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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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있네 여기있네 아아 아아 야 야 야 야 야 여기 언제까지 해? 이rup 으악 흐하 흐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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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흐 하하하 아 뭐하는걸 아주 좋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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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좋았어 어떻게 꺼야 이거? 엑스놈재나 이거? 그럼 됐고 안녕